재미있어요. 마지막에 박물관 꿈이잖아요. 그게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색다른 경험을 많이 즐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자 이제 발굴 현장까지 갔나요? 이 스탬프를 찍는 거는 유물을 발굴하는 과정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이 스탬프로 다 찍으면 이제 유물을 가지고 인양을 할 거예요. 찾아가는 청소년 마린스쿨이라고 해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양한 학예연구사들의 직업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게 한 진로체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도장은 별이 붙은 4번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박물관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현재 잠수사가 유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앞에 보이는 이런 수중 카메라를 가지고 수중 발굴을 담당한 학예연구사 그리고 보존처리를 하는 학예연구사 그리고 전시 기획을 하는 학예연구사 이렇게 3명을 좀 뽑아서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메타버스 잽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구현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서 수중 발굴 현장을 체험해보고 자기만의 전시를 기획해보는 그런 프로그램 두 가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다 이름은 신광중 쓰고 학생 이름 우선은 다양한 문화유산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나만의 박물관을 꾸밀 수 있어서 내 색다른 경험이었고 직업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가지고 나중에 진로를 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빠랑은 이름이 약간 귀여워. 수고하! 할 수 있어! 그렇지! 수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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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 차례 진행하고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인데 내년에는 조금 더 횟수를 조금 늘려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래도 한 명씩 같이 봐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소수로 하려고 합니다. 수고하! 하나 둘 셋